저는 포텟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전설전직 이거 4개고 무이초선 좀 적을게요 잠시만요 좀 적읍시다 무이초선이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 영봉호 4개 영웅 영혼석 100개 꽤 들어가네 물속성 석 20개 전기구슬 20개 물의 정령석 20개 이렇게 들어가면 뭘 맞춰야 되지 잠깐만 뭘 맞춰야 되나 자 봅시다 봅시다 재료를 쭉쭉쭉쭉 장수 전설장수 초선 자 일단 하나씩 해보죠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 어디서 만드는거야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고 그 뒤로 한번도 못 봐가지고 봉인된 호리병 신성곡 장가로 만들어주고 각 국적에 선조영혼석 20개에다가 선조영혼석 각 국적마다 그럼 80개씩 필요한거고 4개 만들어야되니까 그지 철계리 호리병 20개 그럼 철계리 호리병 80개에다가 봉인해서 아 이기미씨 선조영혼석 각 국적 80개씩 삽니다 아 뭐야 이렇게 비싸 와 미쳤네 아니 이거 반자사 돌려야겠는데 초보분들 뭐하십니까 이거 반자사 돌려야되 이거 다 있나 한번 보고 재료들 720만 일단 이거 먼저 거래를 하고 그 다음걸로 가시죠 잠깐만요 얼른 옮길게요 제가 와 돈 빨아먹는데 귀신이네 은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차분하게 하면 돼요 아이템 제작 이렇게 생겼구나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 철계리의 영혼이 봉인이 된거죠 20개 2개 2개 5개 아닌데 뭐가 하나가 없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맞는데 왜 안되지 뭘 잘못 넣은거야 아 이게 10개인데 이거 20개를 넣었구나 아씨 헷갈려 이게 10개 넣어야 되는데 20개 넣었다고 지금 10개 5개 2개 2개 이렇게 넣 아이 뭐야 아 제발 이거 좀 좀 편하게 좀 해줘라 이거 일일이 이렇게 또 해야되냐 또 아 진짜 일단 뭐해야돼 힘들어 이제 그 다음에 속성사완 맞나요 이거 다음에 뭐해야돼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 복잡한데 속성석 어 속성석 저기 완 맞아요 속성사완 풍백셋 25억에 판다고 아니 저 가능하면은 그거 아 러블리님 또 도와주시려나 보다 가능하면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보려고 아 마사무네구나 이게 고맙습니다 러블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편안해 아이씨 살맛난다 좀 이렇게 좀 해라 좀 하아 피토하겠다 진짜 아 이제 이게 연식이 20대가 아니고 30대잖아요 어 그러다보니까 점점점점 텐션이 떨어져 이런 노가다 하다보면 당신의 안전을 지키시겠어요 아 이제 좀 나도 좀 쩔 받았으면 좋겠어 예전에 저 완전 쩔 싫어했거든요 아 이제는 아 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88 땡겨 땡겨 언제든지 어 쩔 환영합니다 쩔퀴 땡겨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1588 땡겨 땡겨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 저 편한거 이제 좋아요 예전에 정말 고행기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아 이제 싫어 힘든거 싫어 이제 이제는 뭐 나 이제 만들면 되나 이제는 편안한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아 좀 전화를 주세요 아 이제 리무진 타고 편안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왜 예전에 형님들이 술만 그렇게 드시면은 포장마차 싫다고 하고 룸 잡아달라고 그렇게 뭐 꼭 방있는 술집에서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어 이제는 뭐가 잘못된거야 또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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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안해 안해 왜 왜 안떠 왜 안떠 왜 뭐가 잘못된거야 아니 이래가지고 나같은 사람이 이거 만들겠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니 진짜로 여기서 느낀다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전직하면 되는거지 나 전직해도 되는거지 이제 됐어? 어 나 깜짝이야 나 또 안되는줄 알고 나 또 욕할라 그랬네 아 봉기부 없애 괜찮아 초선 뽀텟 593이 많네 뽀텟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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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텟 됐어 그럼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